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에 비밀이란 것이 없으니까 결국 진실이란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꽁꽁 싸며 두더라도 향기는 풀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고 악취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입국 금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청와대가 무엇이라고 변명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대다수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국민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정부가 저 자세를 취하고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도 시진핑 방한 때문에 지금에도 시진핑 방한 때문에 제대로 된 방역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당의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 질문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이처럼 의심이 만연한 상태에서 3월 2일 날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나온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추측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3월 1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미래통합당의 백성주 의원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까? 강경화 장관이 말합니다. 구체적 일자를 조정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백성주 의원이 묻습니다. 중국인 입국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것은 시진핑 방한 일정을 고려하는 것 아닌가요? 강경화 답합니다. 시 주석 방문을 올해 상반기적으로 한다는 공감은 양국 간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 관련 정부 정책에서 이것이 주된 고려 원인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사투를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무부 장관이 상반기 방한을 외친다는 것은 도대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도무지 일반 시민으로서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과 강경화 외무부 장관 사이에는 다소간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묻습니다. 왜 중국인 입국 검지를 하지 않았느냐? 시진핑 주석의 방환을 위한 것이란 지적이 맞냐? 시진핑의 환심을 사려다가 우리 국민이 다 죽이겠다는 단식이 나온다. 시진핑 환심 사려다. 우리 국민 다 죽이겠다는 단식이 나온다. 강경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가 방역 역량, 세계보건기구 권고, 그 다음에 특정 조치의 장점, 단점까지 감안해서 가장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 아주 거슬리는 것이 문정부가 우한폐렴과 관련해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적절한 판단이라는 용어에 상당히 밝은한 주호영 의원이 다시 반격합니다. 중국이 우리 국민을 제한하면 외교보다 중요한 것, 방역이라고 했다. 이런 수모를 당해도 되느냐? 강경화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국민 안전이 제일 우선이지만 다른 사안을 고려한 점도 있다. 국경 간 이동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감염병 대응에 그렇게 효과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게 체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이기도 하다. 지금 잘했다는 거냐? 강경화 사후평가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어떻게 이 정권의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천연작스럽게 방역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외부로부터 오염원이 들어온 것을 막는 것이니까 대부분 소련이라든지 북한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바로 실실하지 않습니까?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국경 간 이동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감염병 대응에 그렇게 효과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게 이런 이야기를, 이런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그냥 참말하고 거짓말을 구분이 안 되죠. 거짓말을 하면서 너무나 능숙하게 하니까 참 문제가 많은 정권입니다. 다음 질문은 문정권의 속성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문정권에 속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장관이건 예담의 핵심 관계자들인건 하나같이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다. 이렇게 강변하는 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도 적절한 조치 운운, 적절한 조치를 판단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정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거의 옳고 그름이 마비된 상태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정권에 속한 사람들은 도무지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시콜콜한 일 말고 국민이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요구해도 일체 답하는 법이 없죠. 왜 그렇게 중국 입국 검지를 시행해 옮기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냥 빙 둘러서 질문에 본래 질문은 답을 안 하고 마는 것이죠. 강 장관의 답변에서도 시진핑 주석 방안 때문에 중국발 외국인 입국 검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었으면 강경화 장관이 설명을 했겠죠.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고 제대로 된 이유는 이런 이런 것입니다. 설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 방안 때문에 중국발 외국인 입국 검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공격했으면 그게 맞대응해서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를 둘러대야 되는 거죠. 그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우리의 바람대로 우한 폐렴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면 반드시 국정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엄격한 국정조사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참담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는 일종의 사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많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우한 폐렴 대참사는 세월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형사건입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사적인 욕심의 눈이 가린 채 판단을 흐리게 했고 그 판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일부 사람들은 죽을 맞게 됐다.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주장들이 옳은 주장인지 아니면 그냥 헛소문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고 잘못된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 만일 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어야 될 일이 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